하는 계집합은 X밖에 없죠. 그렇죠. C를 원소로 하는 계집합은 이 X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말겠죠. 이 C를 원소로 하는 계집합은 X밖에 없는데 이 X 안에는 B가 원소가 안 된다가 성립하지 않죠. B가 원소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B와 두 점 B와 C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T1 공간일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므로 그렇죠. 이 위상공간 X는 T1 공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겠죠. C를 원소로 하는 계집합이 X밖에 없는데 그 X 안에 B가 원소가 되어버리면 T1 공간일 조건을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에 대해서 비록 성립해도 B와 C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으면 B와 C에 대해서 T1 공간일 조건을 성립하자면 X는 T1 공간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와 같은 집합 X에 위상을 T를 이렇게 주었을 때에 이 X는 T0 공간이지만 T1 공간이 아님을 보이라. 그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T1 공간을 본격적으로 공부할 것이지만 지금 T0 공간할 때 조금조금씩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다음 페이지도 아주 좋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재 360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보니까 자연수 집합 N을 자연수 집합 N을 우리가 집합 X라고 했을 때에 자연수 집합인 X에 E와 같은 위상을 줬죠. 이 위상의 원소가 첫째는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자연수 집합이죠. 자연수 집합의 부분 집합인 유한 집합들이죠. 자연수 집합의 유한 부분 집합들을 뭘로 하는 계집합으로 하는 그러니까 계집합이 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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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로 돼 있죠. 이렇게 준 위상공간 X 콤마 T는 T0 공간은 된다는 거죠. T0 공간이지만 T1 공간은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보여 봐라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T1 공간임을 보이고 두 번째 T0 공간임을 보이고 T1 공간은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놈을 보이는 방법은 이 자연수 집합에 속하는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미의 서로 다른 두 점 자, 이 이미라는 말을 엽시다. 이미의 서로 다른 두 점 자, M과 N 자, 이놈은 자연수죠. MN에 대하여 자, 일단 우리가 작전상 자, M하고 N 중에 크기를 N이 크다라고 우리가 둬도 우리가 크게 이제 상관이 없죠. M이 크다 해도 되고 N이 크다 해도 되고 어느 쪽으로 두고 풀어도 같은 결과랍니다. 일단 작전상 M, N이 M보다 크다 크다라고 이렇게 일단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자, 계집합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계집합을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 계집합 U를 자, 1, 2, 3 부터 시작해서 M까지 가는 계집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한집합은 틀림없이 여기 말하는 이런 계집합 그렇죠, 유한 부분 집합은 자연수의 유한 부분 집합은 지금 위상의 원소가 즉, 계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꼬리, 요꼬리, 요꼬리니까 분명히 이런 계집합이 존재하죠. 그렇죠? 존재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틀림없이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U의 원소죠. 그렇죠? 자, M이 원소죠. 그런데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집합 U의 원소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N이 M보다 크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M까지 펼쳐진 이 유한집합 이 계집합 안에는 M은 원소가 되지만 M보다 더 큰 N은 원소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의 서로 다른 두 점 MN에 대해서 계집합 U가 존재해서 M은 원소로 하지만 N은 원소로 하지 않는다를 만족했기 때문에 이 위상공간 X는 T0 공간이란 조건을 만족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의